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하트 야 내일을 찍은 지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또 머리 위로 큰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해드렸습니다 모닝콜 좀 부탁드려요 2022년 마침에는 막둥이 장동윤 배우님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어요 일어나세요 지각이에요 지각 네 이거를 부탁하셨습니다 방금 거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아니면 좀 더 로맨틱하게 부탁드려요 아 로맨틱하게? 로맨틱하게 부탁드려요 일어나세요 지각이에요 지각 네 뭐 이 정도라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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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콜 여러분 버전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편집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좋은 목소리네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가 애창곡이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나요? 업데이트 된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갑자기 애코가 막 들어가네요 아 그럼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한 소절 딱 오 아니야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때요 얼굴 빨개지죠?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? 네 원래 라디오에서는 살짝 에코를 넣어드립니다 살짝 살짝 네 리볼브 살짝 걸어드려요 네 장동윤 5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네 2019년 12월 배우님 첫 팬미팅을 했잖아요 이후에 더 큰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코시국 때문에 못 만나고 있네요 팬미팅에서 팬들을 위해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한 소절 들을 수 있을까요? 5, 6, 7, 3, 1 우리도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제가 너무 일찍 끊었나요? 아니요 아닙니다 좋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워. 미안할 때는 음악이 싹 깔리면 되죠. 에버글로우 0220님이 영화 테일이 더빙 맡았잖아요. 영화 속에서 맨발의 청춘 노래가 나오던데 한 소절 가능한가요?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맨발의 청춘이 와다다다다다다 이 맨발의 청춘이 아니랍니다. 그 맨발의 청춘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제가 다른 맨발의 청춘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다른 맨발의 청춘.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. 세 곡 하게 되네요. 세 곡.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뭐 이런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다. 이거 이제 더빙하면서 vote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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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yon 담ு 하지 마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